언론들은 법관이 내린 판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의 이견을 제시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간이 남산만큼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4.15 총선의 선거 무효소송에 판결 내리는 걸 보면서 저 친구들은 그냥 판결 내리고 나면 너희가 어쩔 건데 너희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판결 내리는데 판결 내리는 권한은 우리 함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인재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판사를 하셨습니까? 이인재 전 의원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본래 가처분 재판은 아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이번 사건 재판부는 일주일 가까이 끌나가 이런 결정을 했다. 그리고 무슨 뭐 탄원서를 대부분 자기가 내는 경우는 없는데 탄원서를 냈다는 것도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다. 이념 썩거린 우리법 연구의 활동을 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런 저연 이유를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제시한 핵심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준석이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은 비상상황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는 6개월 정지기간이 끝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대표에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몇몇 최고위원들이 그런 별일 아닌 징계를 핑계로 당을 비상상황으로 몰기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내 민주주의를 위배하였고 이준석의 대표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 주호영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 결정은 정치상식을 짓밟는 폭거다. 이준석은 성스켄달로 온갖 비난이 휩살렸고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 최척근을 심야에 내려보내 폭로자를 회유했다. 그 문제로 당에서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이준석은 그 징계에 관해서 2위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파렴치한 사유로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정치의 공간에선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 충격적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몇몇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결정하고 당의 비상상황을 결정한 것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이번 결정은 정치상식을 배반하고 당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재판이다. 당은 독려하지 말고 적시한과의 이 잘못을 바로잡음이 된다. 앞서도 말했지만 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혁신의 길을 걸어야 된다. 새로운 목표, 담대한 전략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실진해야 된다. 위기는 곧 기회다. 예인재 의원의 주장이라는 것이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게 되면 판사가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상상황을 일부러 몇몇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일부러 만들었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가 한두 가지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이런 헌법학에서 큰 권위를 갖고 있는 허영 교수께서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심판한 기간이 아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차히 여러분들을 강조했던 것을 헌법학을 전공한 원로 교수가 분명하게 지적하며 이번 건 정치의 사법화를 보는 국민도 짜증스럽고 답답하기 마찬가지다. 아주 간단한 것은 법원은 법적인 다툼이 있으면 합법성을 심판한 기간이지 민주적인 정당성을 심판한 기간이 아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이 판사가 해야 될 일이란 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비합법적이면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당내 상황이 비상상황이라고 결정한 것을 판단할 여러분들 자격이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판사가 합법이냐는 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판사가 비상상황을 여러분들 해석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당원의 총의를 대의하는 기간은 대표뿐만 아니라 전국위원회 및 상임전국위원회와 최고위원회다. 대표가 징계처분을 받아 당권이 정지된 상태에서 당원의 총의는 이들 당내 대의기가 대표하다고 보는 것이 대의민주정치의 상식이다. 헌법에 의해서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된 정당이 합법적인 대위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활동의 당연한 내용이다. 비상상황 여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민주적인 정당성과는 무관한 정당 내의 대의적인 상황이고 합법성의 영역이다.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 절차적인 위법 여무만을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에 응원하는 논정은 월건적인 정치 개입이다. 대한민국 정말 판사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참 이번 판결을 보면서 낙담보다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거죠. 인천광역시 여러분들 그 판결문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게 판결문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결정한 그런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궤변을 다 실어놓은 것이 판결문이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그냥 월건을 애사롭게 행사하는 겁니다. 합법적이었지만 본인이 볼 때는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허영 교수가 헌법학자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과 벌법 여부를 판단한 기간이지 정당 내부의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참 어디부터 수선을 해야 될지 도태우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치를 죽이고 있는 법관들의 행진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국민들의 판단력이 훨씬 못 미치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높은 곳에 둘러싸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 형태로 사전투표지를 작출하여 문제의 소재를 남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해석한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인정하는 것은 위조투표지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위조투표가 있으면 그게 불법이잖아요. 판사가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위조투표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위조투표지는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도저히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 연수홀 여러분들 재판 7월 28일 날 조재영과 천대협과 이동훈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위조투표지가 있는 것은 안다. 그런데 그 위조투표지를 누가 만들 일을 만무하다 해석을 한 겁니다. 위조투표지가 있으면 위조투표지가 불법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판사는 불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선거무조소송의 원고적 성소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위조투표지는 있지만 성명불상의 인물들이 그런 위조투표지를 일부러 만들어서 문제의 소질을 일으킬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화성에서 이런 위조투표가 왔습니까? 금성에서 왔습니까? 딸나라에서 왔습니까?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춰보면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8월 26일 날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 그 판사인 무슨 황정순과 성순관 양반이 내린 판결입니다. 지가 뭔데 뭡니까? 비상상황이 아닌지를 지가 알아서 결정. 지가 그럼 대통령이 되고 당대표가 되지. 지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저하게 작은 500명대의 여러분들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한 명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쉴드를 치고 사람들이 못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입니다. 실방송에 쓴소리가 나오니까 이걸 탄압을 하는 겁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500명대에 딱 묶어버린 겁니다. 오늘도 500명대에 딱 묶어놓은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가 하는 짓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입니다. 실방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윤석열이가 하는 짓이란 거죠. 많이 안 봐도 할 수가 없지만 많이 안 보게 한다고 여러분 내가 방송을 안 할 일을 만모하겠지만 그래도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 여름 저열하다는 겁니다. 사법 흑력사의 종지부를 찍자 2016년만 탄핵 살태일이라 사법 흑력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대륙부부의 원형인 로마 교양청처럼 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재판은 뭉개버리고 탄핵과 국민의힘 가치부는 해치워버립니다. 법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의 감각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망각해버렸습니다. 법대 높은 곳에서 이게 법이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에 적용되는 곳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고 느끼는 것을 대한민국의 법치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도태호 변호사가 정당의 민주적 운영기초인 당내 선거자료 검증 요청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고 당내 경선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습니까? 그때 이런 법원들이 뭐라고 판결했습니까? 당내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될 비상상황 판단에 적극 개입하여서 상황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에 둘러싸여서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디부터 수선을 해야 될지 사회를 물론 이런 내홍을 통해서 법원에 개입할 그런 여지를 제공한 그런 국힘당이나 유준석 씨가 그렇게 옳은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옳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법원까지 이렇게 옳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거죠. 판사가 불공정이 그냥 화신이 된다고 하면 누가 여러분들 사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